도웅씨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성경이 이길랍니다. 아있죠? 아이고 웃기기 힘들었습니다.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물류제곤이라는데 성경이 나왔어요. 좋은 냄새입니다. 네 읽었습니다. Into the Cloud 네 Into the Cloud 구름에 간대요? 근데 이거 왜 했죠? 이거 두개? 저 이거 별 두개 받은거에요. 응 했다는거에요. 근데 세개 받으면 저 세개 받은거 진짜 많아요. 읽어드릴게요. 아이쿠 그리고 이샤 알아요? 이יב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거 몰라요? 아 이건 몰라요 어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가야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제 이제부터 뭐를 해야되는지 알려줄거에요 근데 말이 근데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얘 이거 그냥 컴퓨터로 한거에요 뭔소리랑걸 하던건지 모르겠네 진짜로 저거 아까전에 설명했죠 뭔지 다시 알려줄거에요 이상해 다음페이지 가볼까요 네 다음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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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할 일은 여기에 온 세상이 내가 한걸 다 알려야된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이게 이렇게 많은거에요 시메이 하이더 이거 열한명이 이거 누구 이거 예수님이죠 네 골든 원래 빨간색 바꾼거에요 다시 살아날거에요 다시 살아날거니까 다른걸로 담배여요 네 응 예수님 네 예수님 아임 한과 예수님 네 네 그래서 말했어요 두려워 하지마라 걱정하지마라 나는 너네들이랑 계속계속 있을거니깐 너네들은 걱정하지말라 라고 말했어요 알죠? 이제 콜센터 정장은? 15초 1 2 3 4 5 6 오우 잘했습니다 동동동 담배 징 스키 그래서 예수님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엄청나게 위로 가서 구름에 덮쳐서 안보이게 됐어요. 이거 너가 해. 다 예스인데요. 다 예스입니다. 그러다니 하늘에서 두사람이 왔어요 하얀 옷을 입고 두사람이 왔어요 그러니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늘 나라에 간거다 다시 원래 모습으로 오실거이다 이걸 너희가 보일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사이플로서 어디 갔지? 오 잘했는데 나물 갔어요 나물 갔긴 갔어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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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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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클레인 스파클레이 스파클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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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자리 진짜 많은데요 쇠디도 있고 초록색 고양이 구름도 있고 구름 가져야 돼 어떡하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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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샀네 어어 우와 구름 너무 많아요 쇠들이 덮치고 가야겠어 얘 있었죠 없었어요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가 위를 올라가 하하하하 야무 있었죠 쇠들이 버리고 올게요 앗 쇠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구름 위에 있습니다 죽음 아파요 저거 다 먹어 아 이거 너무 안치우고 이제 됐어요 하하하하 됐어 얘 배꼽이 오 보내는거 봤어요 변화가 됐어 또 변했어요 하하하하 아니 변한게 아닌데 하하하하 또 변했어요 어떡해 하하하하 다음지가 제일 크네 하하하하 나무도 커 아니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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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변신기계다 하하하하 이제 새롭게 빨강이로 변했습니다 하하하하 그다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하하하 너무 많이 쓴건가 하하하하 봤었다니 하하하하 이제 가자 하하하하 이거 구독 눌러주지 마세요 이거 진짜 안돼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이게 저 이렇게 한적 진짜 많아요 어 그래요? 인투엘 크라우드 네 오늘은 인투엘 크라우드 이야기는 이거 많은데 어떻게 싸워주시나요? 길만 답답니다 빠이빠이 구독 눌러주지 마세요 아니요 구독 누르고 좋아요 안 눌러주세요 바이 아니에요 안돼요 바이